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가? 오늘도 어김없이 도전하는 식민지 저그 이몽규 선수 상대 전적 13승 32패 홍구는 게임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말고 김상현 너는 컴퓨터 알파고라는 말은 말도 안되지 내가 오늘 거기서 끌어내려줄테니? 너네들 나한테 용서 좀 비게니? 내가 알파고한테 안된다고? 말도 안되겠어 보여줄게 지금 라이트나 어딘가 미친듯한 모습 역시 황제답습니다 지갑 정신 나갔네 ! 힝 ! 힝 ! 힝 ! 힝 ! 2부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잠글게요. 희경동꽃돌이 형님 300개 스폰게임 고맙습니다. 희경동꽃돌이 300개 안 한겠지. 날 화나게. 역시 키우키우. 배제를 해? 배제를 해? 8분 49초만에 게임을 끝내고 실성해버린 모습. 1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업 1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업 1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헉. 시시하네요. 홍보여 리스폰 가능하니? 아 단추 다 풀으니까 너무 시시하게 끝나기 때문에 딱 2개만 풀겠습니다. 1 2 2 딱 2개만 풀게. 그래야 운영으로 갈 것 같아요. 다 푸니까 뭐 리스폰을 막 지내못하네. 하하하하하하 뻔해. 이번엔 쫄았기 때문에 2배럭 푸시를 올거야. 왠지 알아? 2배럭은 저긋이 끝내지 않거든. 얼마든지 두고와. 하장님.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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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실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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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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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anna? 아!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이씨 아! 오이 휘마 안다. 와란 안 와 아안 와 낚시 박고 와 아안 와 아안 기부지 협찬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